가이드 가이드는 일단 버트 가이드는 좀 큰 걸 쓰려고 그래요. 릴 자체가 굉장히 가물치 낚시는 굉장히 큰 걸 사용하잖아요. 요즘 사이즈로 얘기하면 400번 사이즈요. 옛날 거 아부 엠베서더 릴로 얘기를 하면 5,000번 이상 6,000번 이런 큰 릴을 사용을 하니까 일단 버트 가이드는 좀 굉장히 큰 20 사이즈까지로 사이즈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침 제가 롤라이더 가이더가 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게 많으니까 이거 소비를 좀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로. 요 위에다가는 이제 장식 래핑, 데코레이션 래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 자리마다 정중앙에 이렇게 하면 요 다리 사이에 요 가이드 풋과 풋 사이가 장식 효과가 나라고 요렇게 미리 금속사를 감아놨고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위치마다 다. 이제 여기다 언더 래핑을 할 거예요. 언더 래핑이란 건 뭐냐면 이름 그대로 언더. 맨 먼저 바닥의 래핑이에요. 그동안에 만든 낚싯대는 언더 래핑 없이 그냥 이 브랭크 이 알 표면 위에 가이드를 얹었잖아요.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정도 낚싯대까지는 울트라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물치 낚싯대 같이 민물에서는 이게 헤비 액션, 하이파워 낚싯대라거나 바다용 낚싯대, 브랭크 부하가 많이 가는 낚싯대는 가이드의 이 금속 표면이 브랭크에 직접 닿는 혹시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낚시하다가 아주 세게 휘어지고 큰 힘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망으로 표면의 낚시줄을 한번 살짝 한번 감고 코팅을 해서 보호막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그거를 언더 래핑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길이, 다리 전체 길이를 봐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길이를 정하시면 돼요. 내가 더 예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이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저는 처음에 이런 장비가 없을 때 로드빌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로드빌딩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꼭 이렇게 래퍼에 부착되어 있는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침내 데이터에 부착되었는데 좋은 기구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보이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faz이 최대한 것이죠. 한번 코팅을 하고 그 위에 이제 다시 가이드를 얹어서 가이드 래핑을 하고 1차 래핑 코팅을 하고 또 더블 래핑을 하고 또 코팅을 하고 그런 이제 과정이 연속이 됩니다 이번에 톱 가이드를 합쳐서 아홉 개를 달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홉 번 8번 이네요 톱 가이드 빼고를 해야 됩니다 브랭크 위에 쭉 다 감아 놨어요 다 녹색 실로 감아 버렸습니다 다 잘 말랐어요 하루 지나니까 좋습니다 코팅을 이제 1차로 할 건데요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코팅을 하는 날은 아무쪼록 건조한 날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 하지 마시구요 습기 많은 날 더운 날 이럴 때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제법 지금 많이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다면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칠하지 마시고 브랭크 방향으로 칠해 주시는데 표면이 깔끔하게 됩니다 1차 코팅이니까 이 위에 코팅을 뭐 몇 번을 더 할지 모르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서 두껍게 바르지는 마시구요 요런 데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끝에 이제 마무리로 할 때 자투리 실 끝을 바짝 잘라 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코팅을 하던 그 부분이 살짝 실올이 살짝 솟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뾰족하게 이제 굳을 겁니다 그거는 지금 처리하지 마시고 내일 이게 완전히 굳은 다음에 그 끝을 카타로 살짝 잘라 내면 됩니다 그 위에 또 코팅을 할 거기 때문에 없어져요 자 가이드를 이제 올려서 더블 랩핑을 할 겁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가이드의 이 다리 뒷면에 다 이렇게 고무풀 같은 것을 칠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클랙이 원인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로드 빌딩 할 때 가이드를 그냥 무작정 얹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에다가는 뭔가 칠을 해 쿠션이 될 만한 것을 칠해 주셔야 돼요 예전 동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가이드 다리 끝을 보시면 이건 제가 줄 야슬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갈아서 줄이 잘 타고 올라가게 해 놨어요 스무스하게 타고 올라가죠 갈아 놓지 않으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타고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려고 야슬이 줄로 가공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최신 가이드들의 경우에는 이 끝이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갈려서 나와요 이걸로 그냥 만족할 수도 있고 더 저처럼 이렇게 줄로 가공을 해 줘도 좋습니다 이 이상은 더 감지 마세요 여기 더 타고 올라가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고 코팅을 하면 싱글 래핑 그 위에 또 실을 감고 코팅을 하면 그게 이제 더블 래핑 근데 저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중으로 더블 래핑을 한꺼번에 해 버리겠습니다 감아 내려가는 거예요 감아 내려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실 자투리가 뾰족 튀어나왔던 자리가 볼록 솟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요렇게 칼로 살짝 잘라내줍니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지금은 잘라낸 자리가 눈에 띌 수가 있는데 이 위에 계속 코팅을 몇 번 더 할 것이기 때문에 볼록 튀어나온 자리를 지금 정리를 잘라내주면 눈에 띄지 않게 되요. 잘생ML 일단 가이드 래핑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색깔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칼라 프리저벌을 또 발라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장식적으로 크림 한 장식으로 좀 형광실을 감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래핑 위에다가 칼라 프리저벌을 바른 게 잘 말랐습니다. 에폭시를 두껍게 좀 한번 칠하려고 합니다. 얇게 여러번 바르는 게 원래는 좋은데 귀찮이즘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일단 한번 발라 주려고 합니다. 실은 요 부분에만 바르고 나서 총재로 이렇게 발라 줘야지 정상인데 이번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발라 보겠어요. 코팅 다 했고 이제 기포를 좀 빼야 되는데 음 알콜램프를 쓰지 않고 이번에도 저는 가스토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아 원래 알콜램프를 쓰셔야 돼요. 저는 그냥 좀 알콜도 없고 알콜도 새로 사러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가스불을 아주 약하게 해 가지고 알콜램프랑 달리 이 가스불은 굉장히 불이 뜨거워요. 그래서 절대로 한 곳에 오래 비추면 안 됩니다. 천천히 멀리에서 이렇게 천천히 요게 좀 이게 검게 되는 부분 있죠. 이거는 칼라 프리저버를 바를 때 덜 발라져서 그런 거예요. 젖어 버리는 듯한 색깔이 되죠. 글자도 새기고 그 위에 또 코팅을 두 번 더 했습니다. 이틀 정도 말렸더니 만져도 괜찮아요. 이번에 가물치로 뜨는 이정도로 완성을 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립을 지금 이 그립에 뒤캡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뒤꼭지를 어디서 구해야지 100%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무 모양의 버트캡을 집에 갖고 있는 게 있는가 했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일단 100% 완성은 추후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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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